자, 전투하던 거 마저 해야죠, 이제 그리고 이제 위임을 세 개 돌려야겠다, 아 네 개 이제 땅이 더 많고, 노는 데가 많아져가지고 일단 전방에 있는 도시 빼고는 다 위임 시켰어요 다 관략이 너무 빡세가지고 다 위임 시켰어요 다 위임 시켰어요 다 위임 시켰어요 다 위임 시켰어요 자, 난사 터졌다 건물까지 싹 그냥 저런 게 참 좋죠 블루데이프님 어서오세요 천사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난사 너무 좋아 어우 난사 너무 좋아 시원시원하다 진짜 저요? 그냥 쳤어요 저녁을 위한 휴식 특별한 건 없어요, 휴식입니다 자, 평화에서 빨리 건물을 짓고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고갱이 후미를 치지 이제 고갱이 후밍으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갱이가 후밍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다 위임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건물을 하나 채워야겠다 이제 다음 턴에 자 운재 연구 끝났습니다 드디어 운재를 연구하면 이제 거점 공격력이 올라갑니다 이제 뭐야 어이구야 허버에 걸린 장비 으 흥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도망쳤니 장야 아주 끝도 없이 나오네 계속 그냥 수짱이니 어서오세요 반사 또 나갑니다 오우 동력 따는 것 봐 큰일 아기 왜 그래 드디어 너무 흐릿 그리어 야 진짜 병전기란 병력 소비력이 장난 아니네 귀빌 또 잡혔어 와 내가 두번 살려줬다 바람들 아 여기가 자 난사로 피해 좀 주고 일단 저기 한 곳 접수하자 접수여기 저런데는 빨리 접수여야지 접수여기 접수여기 접수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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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리게님 어서오세요. 싫어. 옹굴 안 보낼 거야. 조조 사기 다 떨어졌네. 사기가 빵이야. Naidental 소리. 여전히 가고 해봄기 왕국 상릈 제왕국 상릈 시 하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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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국 하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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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제 유비를 하셨네 차려야. 이번에 군마를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군마를 잘 흡수해. 군마를 잘 안으로는 군마를 잘 흡수해. 군마를 잘 흡수해. 군마를 잘 흡수해. 자 궁수도 0해가지고 진 다 파괴시키고 초아님 어서오세요 와 돈이 없네 돈도 없고 불낭비도 받아놨어요 금도 가져오고 불낭비도 가져오고 이게 전쟁 계속 하더면은 자원이 금방 다 말라버려요 아무리 많은 자원도 저렇게 적게 쓰면 금방 없어집니다 이 분은 저에게 먼저 하죠 롬을 잘하러 왔습니다 그는 롬을 잘하게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죠 롬을 잘 받아놨어요 롬을 잘 받아서 하죠 롬을 잘 받아놨어요 롬을 잘 받아놨어요 자 쟤 밀고있죠 쟤? 초국 초수 아들? 맞아요 진짜 궁극 낭비하면은 마라톤도 털리고 다 쓰니까 군량미도 부족해지고 이제 먹을 밥이 없어지는거죠 밥 안먹고 어떻게 싸우는데 얼마전에 마초를 죽여버렸죠 야 이거 많다 이거 진짜 많다 좀 옮겨도 되겠다 자 진군합시다 저렇게 서있으면은 궁수한테는 아주 좋은 머리감이 되는거죠 으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아주 기가 막히게 모르겠네 라인 좋다 그치? 난사 좋은 라인이죠 나보고 난사를 써달라고 아주 애원하는 것 같네요 저번에 그러니까요 야 여기도 길목이 좁아서 참 어렵네 들어가기가 공주 망했어요 우버군이 전쟁했네 도겸이랑 경쟁하다가 결국 최후의 우버가 먹은 것 같은데요 호러간 진다 지금 호러간 아무것도 없는데 또 귀찮게 하네 도겸이랑도 야 군마 진짜 많이 쓰네 생각외로 군마를 너무 많이 써 자 난사 또 맞아봐라 그래 길을 널어야지 죽기싫으면 길을 열어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일단 군악대로 좀 기력을 좀 회복하고 어 노는거 알아 고순이 아 아 아 아 아 아 길이 좁아서 여기 못 들어가네 저건 어쩔 수 없다 과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놈들이 호러간으로 대거 이동하네요 아 자, 여길 빨리 뚫어야 돼요. 장류가 5천밖에 안 돼? 어쩌다가 장류가 저렇게 됐니? 장류가 varios 세 장류가 5천부터 장류가 5천부터 장류가 5천부터 손건 가자! 이제 들어가자! 자, 길막 뚫었네요, 간신히 패범 취리로 피어뜨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밑에 무한국이 있네 어휴 둘이 1기타네요 자 그전에 한 번 당했죠 간룡이가 아휴 또 암수스네 저거 야 또 지냐 야 이번엔 좀 이겨보자 됐어 끝 끝 피살기 어휴 이겼다 이번엔 좋겠네요 어휴 잡았네 아 젠장 안잡혔어요 잡히지 않았습니다 야 잡혀야 되는데 저게 저걸 놓치네 조은이가 어떻게 여기 어떻게 이리로 왔어 아휴 이거 우리 지금 이게 계속 지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유아님 어서와요. 오자마자 바보래. 아까 씻으러 간 다음, 하신 다음에 나 방종했어요. 유아님 어서오세요. 장수. 이제 병사는 충분히 모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훨씬 더 어렵죠 이거.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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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는 난이도인데 적이 견제 들어오는 게 솔직히 더 짜증나는데 이런 그런거 없이 없어서 생각 차이도 있지만 전 이게 참 좋네요. 아 그래요? 전투 스타일이 쓰레질말 다 틀려가지고 진짜 그래서 이 게임을 꼬브로가 너무 심하게 갈려요. 그래가지고 397-14가 이제 가장 인기가 좋다는 9하고 11을 합쳐서 만든게 14거든요. 여기. 원전. 네. 잠시만요 적들이 사방에서 괴롭히니까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얘네들이 무시하고 그냥 진료를 가버린구나 대놓고 무시하네 일제도 괜찮네 두 부대 싹쓰리 저렇게 잡아야 제맛이지 저렇게 잡아야 제맛이지 일단 북캐로 가자 이제 일단 북캐로 가자 이제 아예 북캐로 다이렉트로 가는게 낫겠어 특 떡 이게Don't 뱉특 싹 싹 싹 싹 싹 싹 식량을 50일치 더 주고 야 기병형 S가 참 많아 마등 세력이 들어와서 엄청 좋아졌죠? 마침내 수정 마침내 수정 마침내 수정 마침내 수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도 어려워. 오우, 계속 오네 이것들. 아주 끝도 없쇼입니다, 끝도 없쇼. 자, 하복을 평정해 보이라고요? 그렇게 한 것도 나쁘진 않죠. 지금은. 자, 빨리 저 병영을 부셔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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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쟤네들이... 지금 좁은 길목도 저렇게... 어? 밀리네? 이제? 오, 밀리네. 슬슬. 오, 밀었네. 오, 밀리겠는데 원소 이거? 원소 멸망하면 바로 나랑 싸울 텐데지. 적이 없으니까 쟤네들 지금. 인근에 적이 없으면 컴퓨터도 동면 풀더라고지. 야, 나 신경 없다. 빨리 끝내야 된다 이거. 싸움. 어? 유퓨터랑 싸운 세력이야? 유퓨터랑 싸운 세력이야? 도겸하고 싸우던데? 도겸하고 싸우고 있네. 도겸하고? 도... 도겸하고 싸우나본데? 순교는 또 이리로 가네 또. 도겸의 전투가 좀... 활발하네. 무장이. 도겸이. 그러니까요. 도겸이 많이 컸어요. 지금. 완전 많이 컸죠, 이제. 자, 일단 한 구 접수하고. 공격에 도겸치? 하 juegos. hai 좋음. 어이구 씨 부셔버렸네 저 친구 배신자하고 그래 루아의 배신자들 취소를 가느라 버리자 모임 일단 난사 써야되는데 난사가 없네 할 수 없군 이게 그 진짜 통행 그지 같은데는 함락하기 쉽지 않아요 정국이? 됐다 병력 파괴했어요 이제 병력 이제 안나옵니다 끝이 보이는구만 근데 식량이 없어요 문제는 끝은 보이는데 식량이 없어 그게 문제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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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게 쉽지 않으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야 진짜 정신 하나도 없다 진짜 이제 땅이 넓어지니까 더 정신없어요 정신흘라 정신 부분은 따로 정신 Fuck해 정신을 사야 정신의 진심 자 아무도 없네 저기 방향저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나와 여기까지 왔는데 오리언니 어서오세요 불량 받아놨어요 자 먹지 않으면 또 어떻게 싸우디 또 먹어야 싸우지 이거 초콜릿님 어서오세요 자 자 자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나왔네 와봐봐봐봐봐봐 자 이제 막타치려고 왔거든요 도견들이 뺏기면 안 되겠지 절대로 절대 빼앗길 순 없지 이대로 화창까지 갑니다지 와 진짜 복양 한나 쓰기 진짜 힘드네 복양의 길도 험해가지고 쉽지가 않았어요 야 이거 도견면 막타치기인데 이거 위험한데 이거 어 자막 경고 시 시 시 시 시 시 네 이거 지금 위험한데? 자 극병부터 이제 달려야겠다. 장애까지 걱정되는데 이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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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당연히 먹을 자고 있었는데 못 먹었네? 결국은 내가 먹었네? 어허 아 쟤네들 진짜 멍청하다 어허 지어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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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허 응 어허 아허 일단 여기다가 일단 군악대 하나 설치하고 됐어 이제 쟤는 마지막 발악을 할겁니다 쟤 이제 대국으로 갔기 때문에 두금이 바뀌었네요 또 길을 열어라 네 진기면 아예 그냥 허창까지 달려갈거에요 아 그쵸 개꿀이죠 완전 자 허창 왔습니다 이제 가까이 왔어요 아 하필이 병행이 저기 뒤에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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